했는데 뭐야? 어디있어. 아 좋아. 이 누구거있지? 아마 임세주. 임세주인데. 좋아요. 뭐야? 엄평이 지은디! 오셔. 오셔. 달면서 해주네. 요즘 귤을 먹으라고 요즘 그런 편지를 많이 받았는데 왜 자꾸 귤을 먹으라고 면역을 강하시더라고 근데 귤을 먹고 있는데 많이 먹어 맛있어 보인다 하나만 먹어 이 귤이라고? 너 오늘 쓴 거 아니야? 한라봉 아니야? 형 나도 먹어도 돼요? 천혜야? 다 먹어 이거 맛있는 건데 비싼 거예요 형 맛있는데? 나는 신고 다 먹구나 나 다 먹어 빨리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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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수 맞춰서 그래 괜찮아 맛있어 오렌지 맛 나지 않아? 이거 천혜야? 여기 향인가? 나 되게 좋아해 이거 여덟 개 15,000원인가 봐야 돼 맛있어 먹으면 더운 거예요 근데 크잖아 맞아 오렌지 크지 맛있어 맛있어 음 잘 먹을게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이거 예쁘다 컵 이거 예쁘다 컵 컵 컵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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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